자 115쪽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보시죠. 115쪽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 앞에서 지분금융이라고 했어요. 부채금융이라고 했어요. 지분금융 방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는 지분금융입니다. 지분금융에 해당되고요. 따라서 부동산 투자회사에 발행하는 증권은 지분증권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분금융 방식이고요. 또한 투자할 때 간접 투자 방식이라는 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투자가 아니에요.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렇습니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권시장에 상정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 니치라고 부릅니다.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증권을 산 거예요. 그런데 갑은 어떤 사람이냐면 투자자.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현금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현금이 이쪽으로 가고 투자했으니까 얘는 뭘 샀어요. 지분증권을 산 거죠. 지분증권을 샀습니다. 그러면 지분증권을 샀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일종의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수익이 나올게요. 그렇죠? 수익이 나오면 지분증권에 따라서 배당을 해요. 이렇게요. 이게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요새 관련된 규제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투자 회사를 통한 투자가 부쩍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는 좀 구분하면 세 가지로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를 구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우리 아직 기초니까 제가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용어를 자꾸 익숙하게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세 번째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뭐냐. 건물도 있고 대표 회사도 있는 그런 형태의 회사를 실체형 그래요. 실체형. 실체형입니다. 그런데 반하여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는 명목형 그럽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 잘 구분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큼. 이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 정도만 합시다. 뭐 특징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17로 건너가 봅시다. 자, 이제 117로 가시면 부동산 이용 부분인데요. 부동산 이용과 관련해서는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17,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말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말은 분모가 뭐냐? 분모가 단위면적이에요. 단위면적. 분모가 단위면적이에요. 분모가 단위면적인데 분자는 뭐냐면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을 말합니다. 그럼 땅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많이 하면 집약적이용. 땅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적게 하면 조방적이용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게 둘로 구분해요. 하나는 집약적이용이라는 말과 집약적 토지이용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조방적 토지이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집약적 토지이용이라는 말과 조방적 토지이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집약적 토지이용이다 이렇게 말할 때 땅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많이 하는 것. 이게 집약적 토지이용. 땅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적게 하는 것. 이게 조방적 토지이용. 조방이라는 말은 듬성듬성이라는 말 뜻이에요. 듬성듬성. 그러면 땅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많이 한다. 그러면 땅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집약적 토지이용. 그리고 이 집약적 토지이용을 끝까지 계속할 수는 없고 집약적 토지이용을 딱 그쳐야 하는 점을 집약 한계라고 해요. 조방적 토지이용을 딱 그쳐야 하는 점을 조방 한계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집약적 토지이용이라는 말이 있고 조방적 토지이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집약적 토지이용의 한계점을 집약 한계 조방적 토지이용의 한계점을 조방 한계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약 한계라고 하는 것은 집약적 토지이용의 한계점.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이에요. 한계수익과 한계비용 같은 점인데 이거는 우리가 딱 어느 때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기본 이론 때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집약 한계점은 일단 이윤 극대점이다. 이걸 알고 계십시오. 이윤이 극대가 되어져는 점이다. 이렇게. 그리고 조방 한계점은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개념들을 앞으로 좀 더 설명을 하고 우리가 기본 때 심화 때 가서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하튼 집약 한계점은 집약적 이용을 계속해 가는데 바로 이윤이 가장 극대화 되어지는 점이에요. 조방 한계점은 조방적 듬성듬성 이용하는 게 한계점인데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집약 한계점 이윤 극대점 조방 한계점 손익분기점 토지이용의 상한선은 집약 한계 토지용의 하한선은 조방 한계가 됩니다. 이 사이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땅에 이렇게 땅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땅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계속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 보세요. 가로축에는 제가 농부. 수를 쓸게요. 농부. 이게 농부고요. 이게 낫이라고 해볼까요. 농부가 낫을 들고 논에 들어가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수가 많아감에 따라 수확량이 어떠냐를 따지는 거죠. 농부수가 많아감에 따라 처음에는 수확량이 점점점 늘어요. 그러다가 일정 단계를 지나서는 느는 정도가 점점점점 늘어요. 이렇게. 그래서 왜 일정 단계가 사람 수가 많아감에 따라서 처음에는 좀 더 는다고요. 한 명 하는 것보다 한 명 일하는 것보다 두 명, 세 명, 네 명 사람 수가 많아감에 따라서 수확량이 늘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수확량이 느는 정도가 둔화되기 시작해요. 왜? 조금씩 조금씩 걸리적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수가 50명까지는 수확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더라. 100명까지는 늘긴 늘더라. 그런데 101명 되는 순간 아예 수확 자체가 줄어버려요. 너무나 많이 투입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을 수확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옆 사람 다리를 수확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수확 자체가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이 처음에는 체증하다가 체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수확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수확체감의 법칙은 별거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래요. 공부를 할 때도 어때요? 책을 보셨나요? 그럼 처음에 한 시간 동안 열 페이지를 봐요. 두 번째 한 시간 동안은 열 페이지 못 보고 아홉 페이지. 그다음에는 여덟 페이지가 아니라 막 뚝 떨어져요. 일곱 페이지. 다음에는 다섯 페이지가 아니라 한 네 페이지.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능률이 떨어지는 것도 뭐다? 수확체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약적 토지용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무슨 법칙이 나타나게 되느냐. 수확 체감의 법칙이 나타나요. 수확체감의 법칙이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약적 토지용을 계속해 나가면 수확체감의 법칙이 나타난다. 수확체감의 법칙 별거 아니에요. 용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땅에 농부가, 논에 농부가 낯을 들고 들어가는데 수확을 할 때 수확량이 처음에는 급속도로 늘다가 점차 둘러든다는 거예요. 원래 이 농부들의 수확에서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수확체감의 법칙이라고 용어를 말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용의 집약도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18페이지로 건너갈까요? 입지인여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입지인여라는 말입니다. 118페이지. 입지인여입니다. 에듀윌 유료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입지인여라는 말이 있는데 입지인여라는 말은 뭐냐? 자, 입지인여 용어의 뜻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에듀윌 학원이에요. 에듀윌 학원의 바로, 바로 여기에 정문 앞에 에듀윌 학원 바로 앞에 어떤 A라는 음식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100m쯤 떨어진 곳에 B라는 음식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에듀윌 학원과 바로 앞에 있는 에듀윌 학원 바로 앞에 있는 A음식점과 100m 떨어진 B음식점과 음식 맛도 똑같고 식당의 규모도 똑같은데 월 수입이 얘는 200만 원이래요. 얘는 월 수입이 150만 원이래요. 이 차이 이 차이를 우리는 이 차이 50만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입지인여라고 불러요. 입지조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 수입 그걸 입지인여다 이렇게 불러요. 입지조건이 얘는 좋잖아요. 얘는 안 좋고 그리고 입지조건 차이 때문에 50만 원 발생했다. 경영능력 차이도 없고요. 음식 맛도 똑같고요. 규모도 똑같아. 입지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 수입을 입지인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여러분 현실에서 입지조건이 되게 뛰어난 곳이 있어요. 막 점포 열어놓기만 해도 고객이 막 모이는 곳 그런 걸 뭐라고 하게요. 노른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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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상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노른자위가 학술용어는 아니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100% 입지라고 불러요. 100% 입지라고 불러요. 100% 입지는 점포 열어놓기만 하면 고객이 막 모이는 곳. 입지조건이 가장 유리한 곳. 그러다 보니 서로서로 여기에 입지하려고 해요. 갑도 거기에 입지하려고 그러고 의도 거기에 입지하려고 그러고 병 정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입지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을 갑을 병정 얘네들을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입지주체라고 불러요. 입지주체라고 불러요. 입지주체가 갑을 병정 있어요. 이런 입지주체들은 서로서로 여기에 입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갑을 병정 중에서 이 사람 입지경쟁에서 탈락했어요. 왜요? 서로서로 입지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높은 입지경쟁 때문에 높은 입지경쟁으로 말미야마 치열한 입지경쟁이 발생하니까 지대나 직가가 높아져요. 지대나 직가가 높아진다. 높은 지대나 직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병과 정원 입지경쟁에서 탈락해요. 그리고 누구만 입지한다? 갑과 을만 거기에 입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인여란 입지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초과수익을 입지인여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입지인여를 많이 누리려고 갑과 을은 서로 거기에 입지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치열한 입지경쟁으로 말미야마 지대나 직가가 올라가니까 입지경쟁에서 탈락한 병과 정원 100% 입지를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입지 못하고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병과 정원 100% 입지를 벗어나서 입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쭉 바깥으로 나가면 여기는 입지인여가 100이 되는 곳 여기는 90이 되는 곳 여기는 80이 되는 곳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드디어 입지인여가 뭐가 되는 것도 나올 수 있다? 0이 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80, 90 쭉 가다 보면 0이 되는 곳 이렇게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계입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입지인여가 발생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적어도 한계입지 이상이라야죠. 여기서 입지인여가 발생하죠. 입지인여가 플러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입지인여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입지인여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한계입지 이상이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지인여라는 말뜻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큼만 하시고요. 나머지 부동산 이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간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거기에 직주 거기에 분리 접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120페이지 부동산 개발로 건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에서 부동산 개발이란 부동산 개발이란 거기에 다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걸 말한다. 법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만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제외된다.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부동산 개발업이 아니라 시공업이에요. 그래서 개발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따라서 부동산 개발의 정의 의 이거는 법규의 법에 나와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대로 은장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 이게 다 싸잡아 부동산 개발의 범위에 들어가고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개발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법규에 명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보면 다른 건 넘어가시고 121쪽에 이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 있어요. 이 부동산 개발의 과정은 순서 암기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에 들어가면서 하시기로 하고 부동산 개발 과정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122로 갈게요. 122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 122로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 으로 갈게요.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떤 세 가지냐면 제일 첫 번째는 법 법 두 번째는 시 세 번째는 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법은요 법률 적자 붙여도 되고 빼도 되고 법률 위험 혹은 법적 위험 이래도 되긴 해요. 법률적 위험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위험 그 다음에 비용 위험 그런데 그런데 굳이 법 12 이렇게 법으로 시비 가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외울 때 법 12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제일 먼저 법 하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우리가 어때요? 복합 개념 이야기하면서 법경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습관부터 법경기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법 12 법으로 시비 가린다 이렇게 법률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바뀜에 따라 오는 위험이에요. 법이 바뀜에 따라 위험. 법이 바뀜에 따라서 오는 위험은 법률적 위험이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 이용 규제 관계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오는 위험은 법률적 위험에 해당됩니다. 이런 법이 바뀜에 따라오는 혹은 정부의 정책이 바뀜에 따라오는 위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률적 위험에 해당되는데 이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 뭐냐 처음부터 이용계획이 어떤 땅을 어떤 땅을 어떻게 이용할 거다 이렇게 이용계획이 확정된 땅을 구입하면 아무래도 법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변함에 따라서 오는 시장 상황의 변동에서부터 오는 위험 이걸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한다. 시장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장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시장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시장 연구 시장을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것 시장 연구 또 하나는 시장성 연구 과연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나 임대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돼 매매나 임대 가능성이 없는 걸 만들어봤자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시장에 수요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를 따져보는 건 시장연구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가 를 따지는 건 시장성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 위험은 예상했던 비용보다 비용이 많이 나왔어요 개발사업 하는데 예상했던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상했던 비용보다 비용이 많이 나와서 개발사업에 실패할 위험 어떤 것들 있을까요 예상보다 개발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 전혀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 개발사업 중에 안반층이 발견됐어요 이런 것도 비용위험을 가중시키는 거죠 비용위험을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최대 가격 보증계약 최대가격 보증계약 여러분 최대가격 보증계약 이 뭐냐면 개발업자하고 개발업자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되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나머지 비용 예컨대 딱 정해서 50억이랍시다 그럼 50억까지는 무조건 개발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50억을 부담하는 거예요 50억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비용을 맞아 부담해서 개발업자하고 완성하기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낮은 금액의 계약을 하려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높은 금액의 계약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밀고 땡기고 하다가 50억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50억의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개발을 하는 과정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비용이 60억 들어가게 생겼어요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서 개발사업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용 위험으로부터 개발업자는 자유로워지죠 장점 비용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시장이 안정됐다 합시다 안정돼서 40억의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개발업자는 50억을 물어야 돼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연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금액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비용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단점은 더 낮은 금액으로 개발할 수는 없다 더 낮은 금액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진다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말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법 시 비 법으로 시비 가린다 한 번에 다위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머리글자 따서 암기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법으로 아 법으로 시비 가린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초 과정에서는 암기보다는 여러분 배경 지식들 기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까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학 개론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 민법이나 공법이나 공시법이나 또는 세법 중개사법 이런 걸 공부하면서 기초가 좀 깔리면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학개론을 나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부동산학개론은 이것저것 다 종합한 짬뽕학문이다 보니까 말 자체가 딱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방대해요 용어가 그래서 꼭 여러분 기초과정은 꼭 전과목 두루두루 잘 봐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123으로 가볼까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문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23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문석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문석 부분은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에 해당돼요 이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에서는 좀 잘 나오는 부분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문석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문석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문석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문석은 구분을 할 때 두 단계로 구분할 건지 다섯 단계로 구분할 건지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세분 해볼게요 자 다섯 단계로 먼저 세분합니다 다섯 단계로 세분할 때 어떤 거냐면 지 시 시 타 투입니다 지 시 시 타 투 지는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시는 시장 분석입니다 시는 이번에는 시장성 분석입니다 그리고 타는 타 투 아시죠? 타 투 타당성 문석 그리고 투자 분석 왜 지 시 시 하고 타 투 로 나눴느냐 이렇게 구분한 지 시 시는 그리고 타 투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앞에 있는 두 가지를 시장 문석 그럽니다 또 세 가지를 시장 문석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가지를 경제성 문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둘로 구분하면 시장 문석하고 경제성 문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단계로 구분하면 지 시 시 타 투 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글자 시장 문석이 먼저고 시장성 문석이 나중에 지 시 시 타 투 그래요 지 시 시 타 투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 시 타 투 이렇게 그리고 시장 문석을 먼저 하고 경제성 문석을 나중에 한다 분석할 때 항상 그래요 그래서 시장 문석을 뭐라고 하냐면 선행 문석 그럽니다 시장 문석을 먼저 하기 때문에 선행 문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경제성 문석은 나중에 한다 해서 후행 문석이라고 불러요 먼저 행하는 문석 선행 문석 나중에 행하는 문석 후행 문석 지 시 시 타 투 그럼 이제 또 어떤 의문이 드냐면 어? 여기도 시장 문석인데 여기도 시장 문석이네? 그렇죠? 그럼 좁은 의미의 시장 문석과 넓은 의미의 시장 문석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부연 없이 그냥 시장 문석이라 부르잖아요? 그럼 항상 넓은 의미의 시장 문석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런 부연 없이 타당성 문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중에서 넓은 의미의 타당성 문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떤 때에 좁은 의미로 쓰인 건지 구분할 수 있느냐 시장 문석, 시장성 문석 이러면 좁은 의미예요 이 둘이 같이 나왔어 그러면 시장 문석과 시장성 문석 이러면 아 이거 좁은 의미로 사용된 시장 문석이구나 아무런 부연 없이 시장 문석이라고 나왔어 그럼 무조건 넓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말 때도 이해가 되셨죠? 타당성 문석, 그냥 말할 때는 넓은 의미 그런데 타당성 문석, 투자 분석 할 때는 아 좁은 의미로 사용된 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지역경제분석이 뭐냐 지역경제분석이 갑돌이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오피스텔을 개발하고 싶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오피스텔 사업을 어디서 하고 싶으냐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 지역, 나는 강남 지역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특정 지역,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그 지역의 부동산에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의 모든 해당 지역이라고 합시다 그냥 해당 지역이라고 한 번 더 씁시다 해당 지역의 모든 부동산 이 모든이란 말이 없어도 모든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인구, 인구, 소득, 교통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인구나 소득이나 교통이나 등을 분석하는 거예요 인구나 어떤 소득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딱 쭉 분석해 보는 것이 뭐냐면 지역 경제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부동산 분석에서 지역 경제 분석인 거죠 그리고 소득과 연결되는 건 고용 상태 같은 것도 관련돼 있겠죠 고용도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인구나 고용이나 소득이나 교통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지역 경제 분석이고 시장 분석은 넓은 의미로 사용되나 좁은 의미로 사용되나 간에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부동산에 여기서 특정 부동산이라 하면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오피스텔이죠 그 오피스텔의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왜요?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를 따져볼 거거든요 수요가 많으면 개발사업 할 만합니다 공급이 많으면 개발사업 안 하는 게 좋아요 망해 잘못하면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은 개발부동산에 혹은 앞으로 개발될 부동산의 시장에서 시장에서 매매나 임대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개발부동산의 시장에서 매매나 임대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매매나 임대 가능성이 있으면 시장성이 있는 거고 매매나 임대 가능성이 없으면 시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시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성 분석의 방법으로서 흡수율 분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시장성 분석의 방법으로 어떤 걸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흡수율 분석이라 또는 흡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될 겁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럼 돈 이야기는 어디부터 나오느냐 하면 타당성 분석부터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타당성 분석은 뭔데? 타당성 분석이라 하면 그 개발한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수익과 지출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 여부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동산의 수익과 지출을 분석한다 수익이 많으면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지출이 많으면 수익성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수익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죠 그 수익성 여부를 판단해서 수익성이 있네? 그럼 투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한다 이렇게 그럴 때 지시시는 시장 분석 이렇게 타투는 경제성 분석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시시 타투 이렇게 지시시 타투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여러분 이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24로 가시면 넓은 의미로서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이렇게 또 다를 구분하기도 해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그럼 아무런 부연 없이 시장 분석이랑 그냥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과 똑같이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성 분석은 항상 돈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수익 지출 나오고 투자 결정 나오고 그럼 무조건 경제성 분석 그래서 여러분은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이렇게 딱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만 그 다음 부동산 개발의 유형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유형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보면 도시 재개발 시행 방법에 의한 분류 이런 게 있는데요 어렵지 않죠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수, 개철,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그리고 계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보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존이 아니고 보존입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양호해 선진국의 신도시들 지금 상태가 너무 양호하네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상태가 아주 양호하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존 재개발 미리 사전에 노후 불량화의 진행을 방지하는 것 이게 뭐다?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은요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것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는 게 수복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계량재 개발은요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첨가를 통해서 도시 기능을 높이는 것 이게 뭐냐면 계량재 개발입니다 계량재 개발 그다음에 철거 재개발은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예요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후진국들 같은 경우에 보면 판자집 이런 거 있잖아요 싹 다 뜯어고치고 새로 짓는 거 이런 전통적인 일반적인 후진국들에서의 재개발 방식은 전부 다 철거 재개발이에요 그런데 좀 이렇게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보존 재개발 지금 상태가 아주 양호하니까 보존 재개발하거나 아니면 역사가 오래된 도시들 뭐 TV에 보면 꽃보다 할배 같은데 이런 데 나오는 도시들 있잖아요 동유럽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들 이런 도시들은 수복이나 계량이에요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년 전, 300년 전 것들이 보존돼 있어요 그게 수복 거기에 새로운 기능을 첨가하는 게 계량 그래서 보, 수, 개, 철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방식 유형에 보면 단순 개발 방식은 지주가 자기 돈 내고 개발하는 방법을 단순 개발 방식 그래요 그리고 환지 방식 이건 공법을 여러분 공부하시면 환지 방식, 수용 방식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갑돌이에 이런 땅 정부가 가져다가 대지로 잘 구획을 해서 이만큼은 돌려주는 거죠 환지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개발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땅 이거는 돌아오는 환지 부분이고요 이거는 부동산 개발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체비지가 되고요 이거는 나머지 이 부분은 공공용지나 녹지 등으로 남겨는 보류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입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수 방식이죠 수용 방식은 전면 매수해버리는 거예요 토지수유자의 권리가 사라지죠 그래서 수용 방식 혹은 매수 방식 그 밖에 혼합 방식 이렇게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 혹은 수용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혼합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126쪽 개발권 양도제 이야기 좀 할까요 여러분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뭐냐 개발권 양도제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주로 우리는 미국의 제도 우리나라는 원래 시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시행이 보류됐는데 여하튼 이 개발권 양도제가 의미하는 바를 보겠습니다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그럼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권 양도제 126쪽입니다 개발권 양도제를 TDR이라고 해요 TDR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개발권 양도제라고 부르는 것은 개발권 이전제라고도 부르거든요 개발권 이전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이런 땅이 있고 여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보전지역으로 묶는 거예요 보전지역으로 묶어요 이 보전지역은 개발하지 마라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대신 여기는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개발 가능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를 왜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이유가 이런 연유 때문에 그래요 저기가 도심지의 역사적인 유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그대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유물이 여기서 딱 나왔거든 개발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요 생태계의 희소자원들이 있대요 생태계의 희소자원이 그래서 생태계의 희소자원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존과 보존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포 공부하면 보존은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는 것 보존은 인위적인 측면이 감이 되고 가꾸고 길이 가꾸고 보존하는 것 이렇게 할 때 바로 인위적인 측면이 감이 돼서 상태를 잘 갖고 나가는 것 이거는 사람의 인위적인 측면이 감이 되는 것 이거는 인위적인 측면이 감이 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는 것 그런 의미로 용어를 구분해 썼고요 뭐 그냥 헷갈리시는 분들은 전부 다 보호라고 우선 알고 계세요 보호 도심지역사적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계의 희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를 규제지역으로 묶었대요 법으로 묶은 거예요 개발하지 못하도록 그럼 법으로 묶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개발이 안 되겠죠 그 대신 여기는 이만큼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발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어요 개발 상한선 말하자면 여기까지가 개발 상한선이에요 용적률 규제 상한선이라고요 규제 상한선이라고 해봅시다 이만큼까지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얘도 사실상 그만큼 개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개발할 수 있어야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개발할 수 없도록 묶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요 재산권에서 그런 걸 유식하게 이렇게 말해요 우발 손실이라고요 우발 손실 그러면 이 사람의 우발 손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손실을 재산상의 손실을 이 손실을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서 모상할 거냐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증소로 발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도할 수 있도록 따라서 양도 가능한 증소로 양도가 가능한 증소로 개발권을 발급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땅값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적률 규제 상한세는 이만큼이라고요 층으로 치면 30층까지만 개발할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50층 개발하고 싶어 50층 올리고 싶거든 혹은 여기 20층까지밖에 못 올려 그런데 50층 올리고 싶어 그래 50층 올리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개발권 사와 개발권을 사오면 이렇게 개발권을 사오면 개발을 허용해 줄게 개발권 사와 그러면 개발을 규제 상한선 이상 용적률 규제 상한선 이상 개발함에 따라 우발의 이익을 얻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익 가지고 이 사람들의 손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권을 사온 사람들에게 규제 상한선 이상의 개발을 허용해 줌으로써 개발권 안 사오면 안 돼요 개발권 안 사오면 규제 상한선 이상 개발할 수 없어요 20층 이상 개발할 수 없어요 개발권 사오면 20층 이상 개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 이게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법적인 규제예요 토지 이용 규제에 해당돼요 법적인 규제 토지 이용 규제 방안의 하나다 그리고 써볼까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토지 이용 규제 방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유념할 것은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소유권은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사용 수익 처분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한데 합쳐져서 하나의 소유권이라는 걸 만드는데 미국의 경우는 영미법에서는 권리가 이렇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들이 각각 각각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권리를 만들어요 거기에 어떤 것도 첨가되냐면 예를 들어 환경권이라든가 개발권이라든가 이런 게 합쳐져서 하나의 형태를 이룬단 말이죠 그럼 제가 예를 들면 말하면 여러분 사과와 귤이에요 우리의 경우는 사과처럼 하나의 과일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형성돼요 사용 수익 처분이 하나의 권리로 그런데 미국은 귤처럼 나눠져요 그 나눠지는 이 귤 같은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과일이 드는 것처럼 따라서 각각의 권리를 분리할 수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는 거예요 소유권과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용정률을 내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으로는 용정률을 이전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리고 얘는 핵심이 정북의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서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보상하냐면 보존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손해를 시장을 통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정부가 공적 자금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보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시장을 통해 보상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어때요 공평성 내지는 형평성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다 재고는 높이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 개발권 양도제 그러나 우리나라 아직 이건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큼 정리해 놓으시고요 부동산 공영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민간이 개발하는 게 있고 공적 개발하는 공영개발이라는 게 있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제는 다른 감옥들을 쭉 공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기초과정에서는 아셨죠? 그렇다면 우리 쉬었다가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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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